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리본이 있는 선물 봉투 만들어 볼게요. 편지나 작은 선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봉투로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오른쪽 가장자리가 위쪽 가장자리에 가도록 아래쪽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방금 접은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세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이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면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왼쪽 아래 뾰족한 모서리가 가운데 접은 선 끝에 가도록 이 비스위드만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 비스위드만 접은 선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비스위드만 접은 선이 일자 모양이 되도록 색종이 돌려놔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세워줍니다.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양쪽으로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이때 이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게 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가장자리 색종이 선이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노란색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세모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방금 접은 색종이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세워준 후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하얀색 색종이의 이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앞쪽에 있는 하얀색 색종이의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접어줍니다. 하얀색 네모 색종이의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모서리를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의 모서리도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조금만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위쪽 모서리들도 모두 조금씩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뒤집어 주면 예쁜 리본 봉투 완성입니다.